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앤서니 알바니즈 연방총리가 무역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3천 명의 임시 비자 여성에 대한 조사에서 51%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연방정부의 디지털 의무보호법이라는 법률 제정계획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사용자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 의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페루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앤서니 알바니즈 연방총리가 무역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으로 외교 정책상 보호주의적이고 미국 우선주의의 무역 정책과 수입 관세가 호주 경제에 수천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알바니즈 총리는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고 강력한 무역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항상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역 국가입니다. 호주 일자리의 4분의 1은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며칠 동안 열릴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로 강경 보수 성향의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의 충성주의자이자 플로리다 출신의 대표 보수주의자인 그는 윤리조사를 받고 있으며 보통 법적 배경이 더 강한 고위 정치인에게 주어지는 법무장관 직책에 깜짝 발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이 법무장관 후보를 트럼프 다음으로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실행하고 1월 6일 폭동 관련자 사면과 지난 4년 동안 자신을 기소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의원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무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국무장관에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국무장관 발탁의 영광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를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신뢰해 주신 대통령께 엄청난 영광을 표합니다. 또한 엄청난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국무장관의 임무는 미국 대통령이 선출한 외교 정책을 실행하는 자리입니다. 3,000명의 임시비자 여성의 51%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들 여성 중 75%는 직장을 잃거나 비자가 취소될까봐 사건이 발생해도 신고하기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뉴스하우스버웰즈 노조는 이민자 여성에 대한 직장 성희롱이 가장 많았던 산업군으로는 원예산업과 호텔, 소매업과 청소산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하우스 웰즈 노조의 마크 모레이 사무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이주노동자센터 설립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근로자가 노동권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안 호주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워크플레이스 저스티스 비자와 같은 개혁안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농민협회 회장이 몇 가지 코멘트한 것을 봤습니다. 그 중 하나는 뉴스하우스 웰즈 노조가 이 모든 것을 당국에 적절히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이해 부족입니다. 첫째, 여성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고할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모범사례나 자체 보고기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디지털 의무 보호법이라는 법률 제정 계획에 따라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앞으로 호주 국민을 온라인 피해로부터 보호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들은 사용자에게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미셸 롤랜드 통신부 장관은 시드니 연구소에서 어제 가진 연설에서 제한된 개혁안의 세부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롤랜드 장관은 이 변화가 호주를 영국과 유럽연합의 접근 방식과 같은 선상에 놓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자녀 양육과 민주주의의 건전성, 문화의 독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요소입니다. 규범과 가치의 국가로서 우리는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21세기 소셜미디어 경제에 우리 자녀의 건강이나 민주주의를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하스웰즈 주에서 최대 1만 명의 간호사와 조산사가 다른 주에 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간호사와 조산사들은 수요일 아침 24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이 여파로 주 저녁의 선택적 수술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하루 앞선 화요일 뉴스하스웰즈 정부는 주 경찰과 4년간 평균 임금을 26% 인상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스하스웰즈 경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경찰기관이 됩니다. 하지만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간호조산사들과 주 정부의 협상이 중단된 것은 성별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대학교 경영대학원 존 부케넌 교수는 SBS 뉴스에 성별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에 대한 강압적 통제를 위한 인력에는 자금을 투입하지만 우리가 가장 취약할 때 우리를 돌보는 사람을 위한 자금 투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하스웰즈 간호사 및 조산사협회는 8개월 동안 주정부와 임금 협상을 해왔지만 뉴스하스웰즈 공공부문 근로자 모두에게 3년에 걸쳐 10.5%의 일괄 임금 인상을 제한한 데서 그쳤습니다. 뉴스하스웰즈 크리스민스 주지사는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3년간 10.5% 임금 인상 제한은 2023년 4.5% 인상한에 더해 이전 자유당 연립정부가 제한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뉴스하스웰즈 간호사 및 조산사협회의 셰이 캔디 씨 사무총장은 그러나 SBS 뉴스에 남성이 주도하는 노조는 임금 인상을 계속하는 반면 우리와 같이 여성이 주도하는 노조는 뒤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성별 차이임을 주장했습니다. 뉴스하스웰즈 간호조산사협회는 15%의 일회성 임금 인상을 호소해 왔습니다. 뉴스하스웰즈 등록 간호사의 연봉은 6만 8,559달러이며 연봉 7만 달러가 넘는 다른 모든 주와 테로토리 등록 간호사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노던 테로토리의 등록 간호사 연봉은 8만 달러를 약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분기에 연간 임금 인상률이 3.5%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률 2.8%를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물가가 19% 인상되는 동안 임금은 13% 인상이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가 전합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임금 물가 지수가 0.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간 임금 상승률은 3.5%로 2023년 기록했던 4.3% 상승에 비해서는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의 예상치보다도 낮은 것으로 연간 임금 상승률이 4%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6월 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9월 분기에는 202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공공부문의 임금이 민간 부문보다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9월 분기까지 12개월 동안의 임금 상승률이 3.5%를 기록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인 2.8%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말 이후로 놓고 보면 물가가 19%가량 상승한 반면 임금은 13% 인상되는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직원들의 임금이 소폭 인상되고 노동시장의 상황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합니다. 비터더튼 야당 대표가 노던테르토리에 최근 무단으로 도착한 선박은 인신매매업자들이 호주를 취약한 목적지로 보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월요일 노던테르토리의 크로커섬에서 외국인 4명이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 그룹은 원주민 레인저에게 잡혀 경찰에 구금되기 전 해변을 따라 걷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레인저에게 호주로 오기 위해 각자 9천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덕은 대표는 스카이뉴스에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의 리더십이 호주의 국경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신매매범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지금 23번째 배가 도착한 것이고 감지되지 않은 또 다른 선박입니다. 알바니지 정부 하에서 우리 국경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배가 감지되지 않고 본토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신매매범들이 총리를 얕잡아 본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호주인들은 앤서니 알바니지라는 약한 총리를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경수비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토니 버크 내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알바니지 정부 하에서 인신매매 사업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코프 29 기후정상회의에서 소규모 섬나라 지도자들에게 화를 낼 모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변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소규모 섬나라 회원국들은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긴급 행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취약한 국가에 대한 정의를 보장하기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기후 재정 목표에게 합의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코프 29에서의 협상이 공평하고 진지한 합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을 통해 기후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낸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불의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 미래가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록적인 허리케인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는 산산히 찢겨졌습니다. 이것은 소수에 의해 자행된 불입니다. G20의 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종식돼야 할 불의입니다. 뉴엘 섬의 달톤 타겔라기 총리는 코프 29의 연설에서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엘와 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운 집단적 정량화 목표를 설정하고 최소 50%를 적용해 기후변화와 최악의 영향을 이미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 차원에서 코프 29에서 제정된 손실 및 피해 기금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 원화로 91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17도에서 22도 멜벌은 오전 구름 많겠고 오전 10도에서 낮 기온 21도 브리즈번 수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9도에서 33도 퍼스는 구름 많고 따뜻한 날씨 예상됩니다. 18도에서 낮 최고 27도 애들레이드 11도에서 20도 분포로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캔버라 대체로 맑겠고 아침 9도에서 낮 최고 24도 뉴캐슬 대체로 맑겠습니다. 17도에서 23도 울릉공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17도에서 20도 호바트 구름 끼는 곳 있겠고 7도에서 18도 예상됩니다. 케언즈는 대체로 맑겠고 24도에서 30도 다위는 국지성 천둥번개와 함께 습하겠고 27도에서 낮 최고 3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포드캐스트, 구글포드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포드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